23번 문제는 정답률이 65% 정도 나오는데요. 3번 선지를 31% 약성했어요. 그러니까 23번 문제는 4번이 답인데 답 쓰지 않은 애들은 거의 다 나머지는 다 3번에 몰렸어요. 그럼 왜 3번을 썼을까? 라는 것이 이제 좀 문제고 왜 4번을 쓰지 못했나?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이 문제에서 3번 쓴 학생들 이해가 조금 가긴 가요. 보기 자체의 구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찝찝하긴 해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보기를 잘 읽어볼게요. 가는 정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자 여기 이 문장 잘 보세요.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요. 자 봐.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건 뭘 통해서 드러내야 돼? 그러면 향토적인 정경을 통해 드러내야 돼?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질문한 노인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그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이 노인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게 맞거든. 향토적인 정경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는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번을 쓴 학생 보세요.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게끔 그랬는데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한다라는 건 보기에 논리하고 선명하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깝습니다. 물론 4번 문제의 답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근데 수능에선 이런 것들이 좀 보기를 깔끔하게 만들어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3번 쓴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깔끔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3번 쓴 학생 이해는 간다. 근데 문학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손가락 걸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문학의 답이 극단적일 수 있으니까 요거 약간 약간의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근데 4번 선지 보세요. 4번 선지는 여기 봐.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라고 해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 일상을 낯설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봐.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노인. 이건 확실히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은 확실히 뭐 되는 거야. 대조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번 선지까지 읽었다면 3번이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 어색해도 4번은 확실히 답이네. 아마 4번 문제를 4번을 답으로 체크한 학생은 이런 생각으로 4번을 체크했겠죠. 그렇죠? 3번이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1%의 반응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번 선지 조금은 어색합니다. 3번 선지 조금은 어색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그렇지만 확실히 4번이 답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손가락 걸치기 하지 마시고 보기 독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3번도 보기 독해 잘 못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확실한 답이죠. 그렇죠? 확실한 답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얘기고. 24번 문제는요. 4번이 워낙 선명해서 24번의 답은 4번인데요.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번 선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5번 선지를. 5번 선지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실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도 4번이 답이니까 그냥 4번 선지 쓰고 넘어갔을 텐데 5번 선지를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이 나오고 2년의 내 어린 날이 나오는데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2년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유년 시절을 표상한다고 했으니까 내 유년 시절 전체를 그냥 내 어린 날이라고 하는 거고 2년에 나온 내 어린 날은 구체적인 어떤 어린 날이다. 이 말이지. 5번 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2년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2년의 내 어린 날이 나오고 그 2년의 내 어린 날의 구체적인 설명은 3년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니? 연이 연과 실이 연이 끊어지는 날 그치? 연을 잃어버리던 그 구체적인 어느 날 을 지금 2년과 3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내 어린 유년 시절 전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5번 선지 그런 의미에서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이런 거 아마 샌보기엔 평가원에서 이런 의미로 낸 선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